미안해. 아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다 발설해 버렸어. 잘했어요. 내일이면 다 확실해질 테니까. 확실해지는 건 오늘 밤 아닌가?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정진희 교수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뵙는 줄 알았는데. 아, 저희 가족입니다. 앉으시죠. 예. 저도 정형외과 닥터지만 꽤 이례적인 모습이네요. 이렇게 환자 보호자를 집에서 따로 만나주시고. 저도 좀 배워야겠습니다. 아, 오희은 씨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본론부터 여쭤볼게요. 오희은, 지금 심각한 상태인가요? 예. 지난번 통화할 때 따님께 말씀드린 대로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조만간 오희은 씨를 사기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같이 연루되고 싶지 않으시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한국대학병원 신경외과 정진우 교수님. 이름은 같은데 얼굴이 너무 다르세요. 준비를 너무 엉망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현재 오희은과 연인 관계신가요? 말씀하세요, 당장.